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좋아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삶이 아름다운 이유 꿈을 이루며 살아온 사람들의 보석같은 지혜 로렌스 베인즈 댄 맥브레이어역금 김은경 옹김 북스캔 출판사입니다. 들어가는 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되돌아보고 음미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조차 하지 못하고 지낸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종일 일하고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다시 일어나 그 전날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살기 바쁘다. 은퇴할 때까지 계산해보면 이런 일상이 대략 1만 5천일 동안 반복된다고 한다. 자신이 사는 방식이나 직업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생계유지와 자녀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견디며 지낸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분명 더 나은 참된 삶의 방식이 있다. 참된 삶을 얻기 위해 도전할 열정과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그 출발점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이다. 일, 사랑, 가족, 종교생활, 인간관계, 성공, 돈, 공동체, 건강, 취미. 사람들은 이러한 영역에서 성취한 것과 꿈을 비교하면 인생의 질을 평가하고 현재 위치가 꿈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좌절하고 실망한다. 이미 늦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지금 참된 삶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결코 늦지 않았다. 이 책에서 만나게 될 위인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고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을 엮은 로렌스와 댄도 그러했노라고 이야기한다. 이 엮은이 중에 한 명인 로렌스 교수 이야기입니다. 나는 8년 동안 고등학교 영어 교사이자 운동팀의 코치로 지내며 20대 후반을 맞았다. 교사와 코치라는 역할은 보람 있는 일이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전하고 불안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것이 내 삶에 주어진 전부일까?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뭘까?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은 뭐지? 어느 날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내가 할 만한 일들을 적어보았다. 하와이의 서핑 강사, 음악회 피아니스트 교수 아니면 고등학교 교사나 코치 몇 년 더하기. 각각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검토한 후에 점수를 매겨보니 서핑 강사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 하지만 다른 일을 놔두고 서핑을 하려는 정확한 이유를 스스로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화창한 날씨에 4, 5미터의 높이의 파도를 타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값진 일은 없는 걸까? 무언가 길잡이가 필요했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다. 그날 저녁 서점에 가서 삶의 방식을 다루고 있는 플라톤의 국가론을 구입했다. 대학 때 읽지는 못했지만 그 책이 필독서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중요한 구절에 노란 펜으로 줄을 쳐가며 밤늦도록 읽고도 모자라 주말 내내 읽었다. 하지만 끝까지 읽는 데는 꼬박 한 달이 걸렸다. 다 읽고 나니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의 가치와 좋은 정보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사상에 조금은 해박해진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책을 처음 집어들었을 때보다 진로에 대한 결정이 더 수월해진 것은 아니었다. 솔직히 말해 여전히 플라톤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고 내 인생의 진로를 정하는 데 지침이 될 만한 것을 찾고 싶었다. 서핑 강사냐 음악회 피아니스트냐 고민 끝에 결국 나는 교사직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등록했다. 함께 엮은 댄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군함매 가운데 중간으로 사우스 다코다주의 시골에 있는 한 농장에서 자랐다. 나는 농장 생활이 좋았지만 농장에 남으면 평생 그곳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영원히 작업복을 입고 살 것인가. 나는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사우스 다코다 밖의 세계는 어떤지 알고 싶었다. 윌로저스는 지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자신보다 현명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읽는 것이다. 외딴 시골에 살던 나는 가족 말고는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책을 읽기로 했다. 책을 통해 내 존재가 안전한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다는 환상 저편에 전혀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 삶은 독서와 여행을 통해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중년이 되어서야 참된 삶을 얻는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미소짓게 하는 일 등을 통해 내가 참된 삶을 얻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하지만 일과 인간관계는 참된 삶을 얻는 요소 가운데 일부일 뿐이라고 믿는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내 마음과 영혼, 그리고 정신이다. 이 책은 변화할 준비는 되었지만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모르는 때에 절실하게 필요한 책으로서 지금까지 이러한 종류의 책을 접하기는 어려웠다. 저명한 위인 14명의 생애가 요약되어 있는 이 책에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신념과 습관을 통해 어떻게 자신만의 참된 삶을 만나게 되었는지 묘사되어 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운명을 대하는 냉철한 시각에 담긴 이들의 이야기는 독자 스스로 자신을 돕는 데 실용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책을 진작 접했더라면 보다 일찍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인문과학에 대한 연구가 쌓일수록 자연필독서 목록도 늘어난다. 달라이라마의 철학이 마더테레사의 업적을 대체할 수 없고 마더테레사의 업적이 마틴 루터킹이나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업적을 대체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연간 쏟아지는 수많은 신간을 모두 읽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 작가의 전 작품을 읽고 묵상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 명의 작가가 마음과 영혼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14명의 삶을 풀어내는 방식을 택했다.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열정과 성공에 대한 그들의 윤리의식을 느끼게 해준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벽하고 고결한 존재라는 말은 아니다. 초점은 영향력 있는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걸어왔고 그 결과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에 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 유명한 사람과 덜 알려진 사람 속인에서 성직자까지 다양한 인물을 선택하여 소개했다.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살아온 삶이 어떠했는지를 대강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지금 내가 아는 행동과 나의 신념이 어떻게 내 외모와 체력, 얼굴의 주름과 정신세계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한다. 이 책을 통해 지난 2000년 동안 지상에 존재했던 인물들의 삶을 접하고 여러분도 그들처럼 폭넓은 경험을 통해 참된 삶의 길을 만나기 바란다. 이 책은 인생에서 큰 난관을 만났을 때나 방향을 못 잡고 갈팡길팡할 때 혹은 세상이 너무 만만하게 느껴질 때마다 꺼내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의 보물창고이다. 특정한 개인의 삶에 관련된 충고를 따르든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든 아니면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든 모두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이 책에는 그렇게 자신의 꿈을 실현하면서 삶을 꾸려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 책의 각 장은 독립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도 되고 관심이 가는 장을 먼저 읽어도 된다. 이 책에서 많은 것을 얻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장을 한 번에 읽고 내용을 깊이 생각한 다음 자기 나름대로 메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뒤에는 이 책을 책꼬지에 꽂아놓고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를 수시로 들여다보기를 권한다. 참된 삶을 얻는 방법의 첫 단계는 자신이 그것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일이다. 이제 그것을 찾아 떠나는 여인길에 오르기 전에 조지 푸켄벨의 말을 전한다. 그대는 길이 없는 어두컴컴한 숲속으로 들어간다.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길이다. 그대는 아직 그대 자신의 길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대는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리라. 표기가 조지 푸켄벨이 또 맞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에게 익숙한 발음은 조셉 캄벨인데요. 일단 조지 푸켄벨로 한 번 읽겠습니다. 첫 장 조셉 캄벨 삶을 여는 주문 천복을 따르라 이거죠. follow your bliss 근데 이제 번역을 천복을 추구하라 이렇게 적었네요. bliss란 단어는 지복, 천복, 아주 깊은 기쁨 이런 단어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즐거움 혹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행복감이 아니라 deep joy, 깊은 joy, deep happiness 아주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깊은 기쁨과 행복감을 얘기를 합니다. 책춘함이 인생을 따라가는 한 구절 그게 이제 바로 이 follow your bliss 이 한 구절인데요. 아, 이거 실험해보면서 대가도 많이 치르고 몰라가지고 너무 많이 헤매고 지금 방금 캄벨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에게도 나있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헤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돌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길이 제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또 형성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인용구로 시작이 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어둠에 놓인 듯한 개시의 순간 직전에 찾아온다 그 다음 새로운 삶과 필요한 모든 것이 찾아온다 책춘함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의 스승으로 삼은 두 분은 바로 조지 푸켄벨과 잘 아시는 사이토 히토리입니다 이 두 분들의 삶을 제가 가장 추앙하고 그 삶이 제 삶의 모습으로 저만의 방식대로 고유하게 펼쳐져 나가기를 바라는데요 이 조지 푸켄벨 소개해드려 봅니다 조지 푸켄벨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화학자였다 그는 평생을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문화를 연구하는 데 바쳤고 각 문화권의 신화와 의식을 관찰하고 그것들을 하나로 먹는 원리를 발견했다 캔벨은 학문 연구 영역을 과학적인 분류나 학구적인 분석으로 제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화란 신에게 이르는 길과 개인의 완성을 향한 길을 지시하는 각 문화의 청사진이라고 보았다 그는 신화가 철학과 예술, 종교,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입증했다 그 당시 학자들이 문화의 차이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캔벨은 문화 사이의 공통성을 정의하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여러 문명을 하나로 엮어주는 신화의 원리를 이끌어냈다 콩고에 사는 부족의 의식과 노자의 시 아키나스의 토론과 에스키모 동화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생소한 내용에서 모양은 다르지만 놀랍게도 연결되는 이야기 한 가지를 발견해낸 것이다 캔벨은 신화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신화란 다른 민족의 종교다 이것이 내가 가장 선호하는 신화의 정의다 종교란 신화에 대한 오해다 이것이 내가 가장 선호하는 종교의 정의다 또 이런 얘기도 했죠 조세 캔벨은 개인의 꿈을 꿈이라 말하고 우리 집단의 꿈을 신화라고 얘기한다 그는 대중시장과 같은 삶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보다는 신화를 이용하여 각 개인이 고유한 운명을 발견하는 일을 돕는 데 관심이 많았다 천복을 따르라는 말은 캔벨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자 20세기 말에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던 주문이었다 선택 천복을 따를 것인가 황무지에 이를 것인가 천복은 와인을 두 잔째 들이켰을 때 찾아오는 무념의 만족스러운 상태도 아니고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때 느끼는 순간의 즐거움도 아니다 천복은 더 깊고 지속적인 감정이며 영혼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만족의 빛이다 그것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최상의 것이다 자신의 천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다면 현실적인 사람이 되기 전인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을 좋아했는지 생각해보자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가장 깊이 있는 성취에 도달하려면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천복이다 천복에 자신을 맡기면 자신의 길이 보인다 그 길이 불안하게 보일 때나 주변 사람들에게 냉담하게 굴며 아무런 용기도 주지 않을 때 그리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할 때도 자신의 직관을 믿고 묵묵히 길을 따라가야 한다 자신이 느끼는 천복을 발견하고 모든 힘을 다해 그것을 추구할 때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깨닫게 된다 자 이제 원문이 follow your place and universe will open doors for you will there only words 이렇게 돼 있죠 자신만의 천복을 따르라 그리하면 우주가 당신을 위해 오직 벽만으로 둘러싸인 그곳에 길을 내줄 것이다 그쵸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런 뜻인데 네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요 한쪽으로 절코 편안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죠 물론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 휩싸여 지내다 보면 영혼을 잊고 지내기 일수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던 것과 이전의 삶을 가치있게 만들었던 것을 잊어버린다 아직 자신의 천복을 깨닫지 못했다면 캔벨의 제안을 따라보자 그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사색할 수 있는 혼자만의 조용한 공간을 찾으라고 권한다 제가 책춘함에 져서 간헐적 몰입해서는 퀘렌시아에 관한 내용 또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했을 때 정신과 의사시면서 첼리스트였던 하이페츠 교수님이 자신만의 sacred place 신성한 공간을 확보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공간에 머무는 동안은 신문도 텔레비전도 보지 말아야 한다 납부하지 않은 청구서나 일과 관련된 문제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게시의 순간이 곧바로 찾아오지 않더라도 자신의 신성한 공간에서 주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떤 해답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신성한 장사로 돌아가 원기를 회복하고 묵상하라 이곳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오는 즐거움의 원천이며 자신의 의지와 의도와 소망을 경험하는 곳 그리하여 천국에 존재하는 곳이다 천복은 환희이자 선물이고 자신의 고유한 목표이다 천복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이끄는 길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기꺼이 따라야 한다 그대는 길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숲속으로 들어간다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길이다 그대는 아직 그대의 길을 찾지 못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대는 자신만의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리라 우리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친구나 전문가 또는 부모에 의해 제시된 합리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을 때가 많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할 능력이 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분명 자신의 의사이지만 이것은 겁쟁이가 취하는 방식이다 자신이 원하고 그리는 삶을 현실로 이루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 수많은 발자국이 나 있는 다져진 길을 가기는 쉽다 하지만 그 길은 황무지에 이르는 길이다 내 친구 가운데 많은 이가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아간다 가르치는 위치에 서보면 아직 황무지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그들이 발견한 별인 자신의 열정을 따를지 아니면 부모나 친구가 원하는 길을 따를지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몸은 항상 칠흑 같은 숲속에 존재하며 몸에는 위험이 따르는 법이다 이제 영웅의 여정에서 이제 정말 이 모험을 선택할 건가 아닐까 그렇죠 해리포터가 그 나라들은 부엉이의 메시지를 따를까 아닐까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가 간달프가 이제 또 오죠 그러면서 이제 모험을 떠날까 안 떠날까 뭐 이런 기로들에 누구나 이제 서게 되는데 자 그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 그들에게 펼쳐지는 게 바로 영웅의 여정 히어로스전이라는 얘기죠 영웅은 모험을 떠난다 다양한 문화의 바탕에 깔린 근원적인 신화는 영웅신화다 캔벨은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모험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여러분 그래서 색춘함이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린 게 여러분 자신만의 영웅의 모험 혹은 또 영웅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 같은 운명의 부름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얘기죠 영웅은 가정이라는 안전한 울타리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과감하게 낯선 세계로 모험을 떠난다 여러분이 좀 더 친숙한 내용으로는 파울로 코엘레의 연금술사 떠올리면 또 잘 또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되네요 미지의 세계에서 두려움과 갈망 때로는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어둠의 존재와 맞닥뜨리며 헤쳐나간다 영웅은 용을 없애거나 없애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죽는다 그대가 들어가기를 두려웠던 동굴이 알고 보면 그대가 찾는 것의 원천이다 그렇게도 두려웠던 동굴 안에 있는 꺼림직한 대상은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영웅은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긴 여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여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는 안전한 가정을 떠나 모험을 함으로써 부모와 자신의 다른 점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 중세의 기사처럼 열정과 당당함 주위 사람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가득 품고 모험을 떠난다 영웅은 복수나 실망 또는 분노 때문에 모험하지 않는다 켄벨은 자신의 충고를 따랐는가 조집 켄벨은 그의 천복을 추구하여 값지고 즐거운 삶을 누렸다 그는 자신이 의미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요청받으면 가차없이 거절했는데 이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인 측면이다 그는 결코 돈만 보고 일하지는 않았다 콜럼비아 대학을 다니면서 학업에 항상 의문을 품었던 그는 박사학위가 더 이상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박사과정을 그만두었다 그 길로 뉴욕 우드스탑 근처 숲에 자리한 오두막집으로 들어가 몇 년 동안 책을 읽고 재즈밴드에서 연주를 하며 지냈다 그러다가 캘리포니아로 진출하여 존스타인백, 에드 리케치 등과 어울리며 소설을 쓰면서 소일했다 존스타인백의 아내 캐럴과 사랑에 빠지기도 했다 그 당시에 그가 했던 일이란 걸어다니며 생각하는 일이 전부였는데 그에게 있어 산책은 사물의 냄새를 맡고 자신이 정착할 만한 곳을 감지할 수 있는 기회다 읽고 싶었던 책을 대부분 다 읽었을 때 우연처럼 캔벨에게 사라 로렌스 대학에서 강의할 기회가 찾아왔다 일주일에 3일만 강의하면 되었기에 나머지 4일은 전 세계 여러 문명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아내는데 몰두할 수 있었다 그는 사라 로렌스 대학에서 30여 년간 교편을 잡고 책을 출간하고 강연을 하며 그의 천복을 따랐다 캔벨의 저서는 영화감독, 화가, 무용가, 소설가, 심리학자, 인류학자, 신화학자의 사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대담한 함축이 많은 그의 저서들은 그가 몸담은 대학과 학계의 파문을 일으켰고 마침내 시리즈로 펴낸 책과 영화, 저널리스트 빌 모이어스와의 인터뷰 등 공중파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신화의 힘을 찾아보시거나 신화의 힘이라는 책을 보시면 대담이 잘 정리되어 있죠 캔벨의 박학감은 신학, 인류학,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심리학, 종교예술을 아우르는 것이었는데 20세기에 캔벨만큼 해박한 사람은 없었다 캔벨은 말년에 자신의 지적 열정과 카리스마 그리고 완벽한 달변을 결합하여 뉴 에이지를 대표하는 명사가 되었다 뉴 에이지는 서양적인 가치관과 문화에 대한 비판으로 여러 분야에서 전체론적인 접근을 하려는 1980년대 이후의 새로운 조류였다 이 부분은 종교적으로 많이 오해되는 뉴 에이지와 차별을 두셔야 할 것 같고요 뉴 에이지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감독이자 제작자인 조지 루카스는 캔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내가 캔벨을 우연히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지금도 스타워즈를 쓰고 있었을 겁니다 일반적인 저자보다는 그 저자의 작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캔벨로 보자면 그의 저사들은 그보다 더 위대하지는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며 나의 요다입니다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제다이의 스승이 요다죠 여러분 캔벨의 영웅의 여정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게 바로 스타워즈라는 대작입니다 열정을 불태울 삶의 의미를 찾아라 캔벨은 삶의 의미를 찾는 노력을 정신적 수음으로 보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분해하고 분석하는 일은 그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방법을 찾는 일에는 상당히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 캔벨은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구체적인 해답을 발견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삶의 경의와 신비를 그대로 포용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자신의 고유한 천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창조하는 세상이 아니라 타성에 지배되는 세상에 사는 것이다 직업을 구할 때 은행계좌 채우는 일이 아닌 자신의 열정을 불태울 일을 찾아야 한다 직업을 선택할 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향후 10년 동안 각 분야에서 유망한 직업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퀴의 언저리를 따라가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고 자문하는 일이다 그렇게 했다면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온다 이때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고수한다면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것이다 그대는 직업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참된 삶을 얻을 것이며 그것은 흥미로운 삶이 될 것이다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놀랍게도 현실적인 문제나 안정 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과 고뇌가 봄눈 녹듯 사라진다 자신의 열정을 믿으면 그 밖의 사소한 일들은 저절로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럭저럭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조차 자신의 영혼에 주목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이다 책춘함 이 구절 정말 믿고 싶었는데요 돌아보면 정말 어떻게든 되긴 했는데 와 이렇게 봄눈 녹듯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관한 끊임없는 고민과 그렇죠? 정말 의심이 드는 것이 우리의 애고가 언제나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는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도 이 길을 추구하게 될 때 만나게 되는 아주 보편적인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춘함이 여러분만의 그 천복을 따를 때도 아주 현실적인 스킬로 메신저 비즈니스 책춘함의 메신저 코칭 스쿨에서 함께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한 또 잘 그 내용이 담겨있는 게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 혹은 또 이제 어쩌다 북튜버라는 책에서 책춘함과 나비스쿨의 이야기를 사례로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백만장자 메신저가 이제 정석과 같은 책이라면 어쩌다 북튜버가 그걸 실제 삶에 적용한 이야기 조세 캠벨이 얘기하는 follow your bliss 이 천복을 따라 따르는 삶에 관한 실제한 사례로 이제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신저 비즈니스와 동시에 꼭 투자 돈 공부를 잘 해놔야 이 길을 따라갈 때 오는 충격들을 많이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운명은 영혼의 무의식적 충동을 충족시키는 일이다 캠벨은 사람이 자신의 천복을 추구하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우주 질서도 그에 맞게 돌아간다고 보았다 자신의 천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인위적인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자궁 무덤에서 나와 한 바퀴 여행을 하고 무덤의 자궁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꿈속의 것들처럼 사라질 견고한 물질로 구성된 세상으로 모호하고 불가사야하게 유입되는 일이다 자신에게만 일어난 것으로 여겨졌던 예측 불가능하고 위대한 모험을 뒤돌아보면 그 모험이 일반적인 변형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지구 곳곳에서 전 역사에 걸쳐 문명이라는 기이한 가면 아래서 인간이 겪어온 바로 그 변형 말이다 자신의 천복을 따르면 의식 밖에서 항상 존재해왔던 궤도에 자신을 올려놓게 된다 여러분이 마땅히 이끌어야 할 삶은 여러분이 꽉 붙들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붙들면 삶의 의미는 깊어지고 흥미진진해진다 하지만 흥미로운 삶을 예측 가능하고 평온 무사한 삶과 혼동해선 안 된다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늘 문제와 직면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일은 살아있다는 경험을 값지게 하는 확인이다 만일 자신의 길에 서 있다면 인생의 일시적인 기복을 초월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은 것이다 니체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자신의 운명에 대한 사랑으로 불렀다 일단 그 일에 올랐었으면 그 운명이 어떠하든 어떤 지옥을 만나든 이것은 내게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파멸처럼 보일지라도 기회와 도전으로 여기고 힘차게 나가라 그 순간에 낙담하지 않고 사랑을 품는다면 바로 그곳에서 힘을 발견할 것이다 그대가 난관을 극복할 때마다 인격과 능력 그리고 삶의 수준이 향상된다 얼마나 명예로운가 그러할 때 그대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샘솟을 것이다 부처가 주시했듯 삶에는 본 뒤 고투와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사람은 인생의 여러 도전에 직면하여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평화와 즐거움을 맛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자신의 길에 머물고 직관을 믿는다면 결국 우주가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일반적인 부치금을 거부하고 운명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마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면 이제 커다란 고뇌와 위험이 다가온다 그러나 관념의 영역을 넘어선 힘이 작용할 것이다 세상의 모퉁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점차 한데 모여 우연이라는 기적으로 피련이 발생할 것이다 천복을 따르며 일생을 살았다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할 일이 거의 없다 그때는 삶이 한 편의 소설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소설에서는 사소하게 보였던 만남과 우연히 결국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난다 모든 조각들이 서로 어떻게 맞춰지는지도 끝에 가서야 이해된다 캔벨은 운명이란 영혼의 깊은 내면에서 발생하는 무의식적인 충동을 충족시키는 일이라고 믿었다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 일이 자신의 운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직관에는 고귀한 의도가 담겨 있지만 우주를 바꾸는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크지 않은 몫을 통제하림은 가지고 있다 삶을 최대한으로 누리려면 결정과 실망 혹은 순수한 기쁨의 순간들로 가득 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생명은 생명을 먹고 산다는 것은 자연의 진리이다 여러분이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햄버거를 먹는 것은 곧 얼마 전까지는 살아있던 무엇인가를 먹는 것이다 채식주의자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채식주의자는 도망가지 못하는 것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여러분도 이러한 원리의 일부이다 세상은 여러분이 먼지로 변한 이후에도 오래도록 존속할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많이 변화시키지는 못하며 자연의 법칙 역시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자신의 천복을 따르며 운명을 충족시킬 수는 있다 그리하여 세상의 영광과 슬픔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돈보다 중요한 천복을 따르다 캔벨의 부모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제조업을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벌었고 돈이 모일 때마다 가족과 해외여행을 떠났다 캔벨이 젊었을 때인 1929년에 증권시장이 붕괴되었고 대공황이 닥쳤다 그때 캔벨은 경제적으로 든든한 가정에도 가난이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다 20대 후반에는 이렇다 할 직업이 없었지만 조급해하진 않았다 그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 당시에 그에게는 독서, 여행, 섹서폰 연주처럼 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사에서 돈의 힘을 무시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돈이 많을수록 삶에서 얻는 가능성 또한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돈에는 분명 매력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돈을 얻으려는 욕망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각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돈의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천복을 따른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전념할 수 있다 여기서 얻는 수입은 일종의 보너스인 셈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싫어할 때 노동이 시작된다 자신의 취미를 수입의 원천이 되게 하라는 격언이 있다 그렇게 한다면 노동이나 피곤함 따위는 사라진다 난 이것을 몸소 경험에서 잘한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했다 주변에서 당신을 위해 세운 계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책춘함이 옛날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제가 북튜버가 되고 이렇게 글도 쓰고 또 절판도서 살리는 일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아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현실이었구나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걸 믿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마인드맵으로 조세 캔벨의 주옥 같은 구절들을 다 일일이다 마인드맵에 넣어놓고 자주 봤던 기억도 나네요 자신의 천복을 따르면 자신의 일을 사랑하게 된다 한 푼도 못 벌어도 그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면 돈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삶의 생명을 불어넣으면 삶도 동전의 양면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기 때문이다 평탄한 길을 걷고 있을 때 길이 평탄하다는 것은 올바른 궤도에 서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하지만 길이 평탄하든 험난하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길을 결정했다면 평탄한 길에서 일시적인 즐거움을 느끼든 웅덩이에 빠져 불안해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 모험을 지속하는 일이다 바로 당신의 모험 말이다 험난한 길을 걷고 있을 때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캔벨은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을 인용하며 이렇게 답하곤 했다 그대보다 앞서갔던 사람들에게 닥쳤던 시련을 경험하지 않고 천복의 정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전이라는 것은 삶의 일부라는 말이다 외부 압력의 구라거나 다른 사람의 설득에 넘어가 자신의 모험을 그만둔다면 천복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는 황무지의 삶이여 타인에게 휘둘리는 삶이다 캔벨이 노년의 신화와 종교를 주제로 삼은 한 공개토론회에 참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참석한 자리에서 토론위원들이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들춰내며 그와 그의 작품을 비난한 일이 있었다 학자들이 큰 소리를 내가며 논쟁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다가 사적인 부분까지 들춰내며 부적절한 독서를 퍼붓는데도 캔벨은 정중하게 비난을 받아 넘겼다 짧은 휴식시간이 주어지자 한 방청객이 캔벨에게 다가와 다른 위원들이 사적인 비난을 퍼붓는데도 왜 대응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입장이 곤란했던 캔벨은 이렇게 답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새똥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을 털어내려고 일부러 가던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방청객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길을 걷다가 용을 만났을 때 캔벨은 용과 함께 살 방법을 배우고 용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얻는 방법을 발견하라고 충고한다 첫 번째 단계는 삶의 야만적인 측면과 거기에 담긴 영광을 이해하는 일이다 이것은 삶이란 의뢰 그러하며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대가 진실로 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면 그대가 가르쳐야 할 것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다 캔벨의 참된 삶을 얻는 방법 1. 자신의 삶을 혼자서 생각할 특별한 공간을 찾아라 이 공간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공간이 되게 하라 주기적으로 이곳에 둘러 자신을 새롭게 하라 이곳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을 창조할 작은 왕국이다 2. 읽고 싶은 책은 모두 읽어라 항상 생각하고 읽고 성장하라 3.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라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라 4. 돈만 보고 일을 하지는 말아라 그 가치를 믿지 않는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자신의 영혼을 파는 셈이다 5. 자신의 천복을 발견했다면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추구하라 용기와 담대함을 지녀라 6. 사람들은 살아온 배경과 문화, 종교가 각자 다르지만 소망과 꿈을 갖고 있고 나름의 약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다 우주는 하나의 방이며 우리는 모두 그것의 안녕을 위해 공동의 책임을 진다 연민을 품어라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라 연민은 아마 컴패션의 번역일 텐데요 뜻은 우리나라 말로 굳이 치자면 동병상년에 더 가까운 뜻 같이 고통을 같은 레벨에서 느끼다 같은 눈높이에서란 뜻이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게 아니고 7. 자신의 천복을 추구하면 우주가 당신을 위해 열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길이 항상 순탄하리라는 말은 아니다 8. 삶은 환희와 비극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상태로 완벽하다 당신은 세상에서 슬픔을 제거하지 못하며 자연을 바꾸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원하는 삶을 창조할 힘이 있다 9. 삶에서 좌절하고 낙담했다면 무언가 대책을 마련하라 삶을 바꾸어라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지 말라 자신을 구할 사람은 자신뿐이다 10. 특별한 삶을 이끌어라 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 짧은 문장에 담긴 진실 하지만 위험에 맞설 용기가 있다면 삶은 도처에서 길을 열어주고 열어주며 또 열어준다 나는 미신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이른바 영적인 힘은 믿는다 나는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진실로 자신의 삶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을 천복이라고 말한다 내가 말한 이 천복을 따른다면 문은 열린다 진실로 열린다 내 삶과 내가 아는 많은 사람의 삶에서 그러한 문은 열렸다 제가 이 구절 붙잡고 살아왔는데요 열려왔고 또 열리고 있고 또 열려갈 것이라는 것을 체험으로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지 푸 캔벨이 정한 매일의 목표 캔벨이 20대에 쓴 일기에서 발췌함 1. 조금이라도 운동을 한다 2. 일주일에 3번 이상 오래 걷는다 3.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일광욕을 한다 4. 매일 4시간씩 소설을 쓴다 5. 매일 4시간씩 현대 미국 문학 가운데 소설을 읽는다 6. 매일 적어도 1번 주변 환경, 인간, 팬터마임, 연설을 관찰한다 7. 부모님과 내 지난 시절에 관한 기억을 새롭게 하나씩 떠올린다 8. 내 의견과 계획 등을 꼼꼼하게 기록한다 이는 내 시각의 본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적어도 그 시각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다 9. 경청하고 질문하되 의견 진술에 연연하지 않는다 조지 푸 캔벨이 전하는 지 용기에 대하여 하늘이 우중충하여 맑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달려가 그대의 거주지를, 이름을, 그리고 직업을 바꾸어라 무엇이든 바꾸어라 영원히 변함없이 고정되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다 기회를 잡아라 그러지 못한다 해도 이전보다 악화되진 않는다 기회를 잡으면 적어도 경험을 쌓으며 새로운 스리를 체험하게 된다 가난에 대하여 시인은 자신의 천복에 맞는 일을 하고 그에 맞는 생활양식을 따르는 사람이다 글쓰기에 대하여 머리가 너무 많으면 글쓰기에 방해가 된다 머리를 베어내라 시적 감흥을 뜻하는 페가수스는 메두사의 머리가 잘렸을 때 탄생했다 글을 쓸 때는 무모해야 한다 양심이 허락하는 만큼 미쳐야 한다 스포츠에 대하여 콜럼비아에서 경주에 두 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나는 두 번째 경주에서 이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 앞에 선수가 선두주자보다 3미터가 뒤처진 상태에서 마지막 주자인 내게 터치했으므로 승리를 확신할 근거가 없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나는 이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그날 그 누구라도 날 이기지 못했으리라 실로 충만하고 확신에 찬 기분을 느꼈다 나는 그 두 경기에서 달렸을 때처럼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했던 때가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정말 내 모든 것을 발산하고 완전을 기했던 경험이었다 이 장면은 불의 전차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주인공이 우승하죠 그때 그 모습이 떠오르는 이야기네요 오늘 캔벨을 또 이렇게 이 책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인 구달이라든지 또 사랑의 교수로 불렸던 레오 버스카글리오아 교수 이야기라든가 오프라 윈프리, 달라이라마, 마틴 루터킹, 마더테레사 마오메트 예수 부처, 공자이르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준 책인데요 캔벨에 대해서 정말 잘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참 좋은 내용이었던 것으로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캔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항해해 나가는데 또 좋은 한 나침반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춘함의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 책춘함 나비스쿨.kr 하면 무료 루스레터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오픈 채팅방 이제 있죠 책춘함 나비스쿨 오픈 채팅방 있는데 또 참조하시고요 네이버 카페, 카페네이버.com 슬라시 북튜브 하시면 책춘함 나비스쿨 카페가 있으니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책들로 좋은 이야기 나눌 때 또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 책춘함의 이 Follow your bliss 이 문장을 보고 살아온 제 삶의 이야기와 나비스쿨의 이야기가 담긴 어쩌다 북튜브 출간되어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 함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